전 세계 100대의 교수과들도 그렇고 전 세계 프로들도 매일 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조건 풀스윙만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무조건 이렇게 세게만 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일관성 있게 공을 눌러 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아연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내가 살짝 우양우를 했을 때 손이 가슴 앞에 그 상태에서 볼을 치고 나서도 내 가슴 앞에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9시고 여기가 3시로 보면 9시에서 3시까지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느낌상으로 조금 더 커져도 상관은 없어요 코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커져도 상관은 없지만 내 느낌상으로 9시를 만들어 놓고 3시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진짜로 프로들이 정말 많이 하는 연습이에요 자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가볍게 백스윙이 9시에서 3시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스윙을 이만큼을 들다가 이만큼밖에 안 들면 힘을 못 쓸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 방법으로 여기서 임팩트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망치질을 한다고 하면 빡빡 빡 빡 빡 빡 빡 해서 임팩트를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위치에너지는 이게 훨씬 더 큰데 왜 망치질을 이렇게 안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못이 삐뚤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공이 삐뚤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을 한 방에 박으려고 여기서 빡 했는데 잘못하다가 내 손가락을 쪄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손가락을 쪘다는 건 뭐예요?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쳤다 미스샷을 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 포인트에서 임팩트를 주는 이런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아이언을 효율적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7번 아이언으로 있는 이 거 치면 170까지도 쳐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있는 이 거 쳤어요 그러면 뭐 165, 170까지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필드에서 이렇게 안 쳐요 더 효율적으로 컨택 위주의 스윙을 해서 한 150 정도만 치는 거를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60, 150을 쳐야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장 안정적으로 똑바로 가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을 넣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 9시, 7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도 잘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냥 9시, 7시 그냥 이 정도 느낌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임팩트를 넣는 요령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9시, 7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내 몸 앞에서 가슴이 움직이는 이 구간에서 힘을 넣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아마추어분들이 아이언의 정확도와 보다 효율적으로 힘을 빼고 굳이 내가 백스윙을 여기까지 들어도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간결하고 쉽게 아이언의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